아하하하 아하하하 디디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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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진짜 개귀엽네 진짜 아예 귀여워라 진짜 아 평화로운 비키니시티 오늘도 스폰지밥은 출근길을 나섰어요 아하하하 정거남들은 출근길을 나섰어요 출근길을 나섰어요 아아아아 띵띵아 좋은 아침이야 띵띵아 오늘은 워요일 워요일 좋아 워요일 좋아 띵띵 출근하러 가볼까 띵띵 워요일 좋아 워요일 좋아 워요일 좋아 띵띵 징징이 너 출근해야 되는데 띵띵 징징아 뭐야 스폰지밥 아하하하 뭐야 스폰지밥 아하하하 쉬우야! 힘들다 우리 버거킹 가야지 에에..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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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모르게..들꼬 할꺼야 그래, 가자 스포지밥 에어어어어어어엘 어..여..일 좋아아 어..여..일 좋아아 스포지밥! 왜? 똥이, 똥이, 똥이 똥아 어, 어, 얘들아 안녕 반가워 어디가니 얘들아 우리 오늘 버거킹다 버거킹? 출근, 출근, 출근 아, 출근해? 그래, 게스포니밥 친구들은 개살, 개살리어? 개살리어? 개살버거 집게리어 집게리어, 집게리어로 향했어요 안녕, 핑핑어 fuck you 어이, 잘생긴 아가씨? 개살버거 하나 부탁해요 스포지밥, 여기 개살버거 하나 suspended 이 썸 안녕하세요 난 돈이 좋아 오하하 이봐 징징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지 죄도가 된 사장님 늦져버렸거든요 이럴 수고 3,000원 늦었잖아 3,000원을 빼게스 징징이 징징이 삥 뜯어가네 오늘도 사랑드뷔 다라비 아녀? 안녀엉 너 다라빈 성대모사 할 줄 아니? 난 징징이 성대모사 할 줄 모르는데 나도 몰라 말을 해 다라마 살 먹어 4개만 드세요 4개씩이다? 햄 4몇? 뭐 니 그 볼 따구에 저장해놓게? 오늘 겨울나기는 햄버거를 해야겠다 스포지마! 우리 게날버거 4개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날 보고있잖아 열심히 일하는 척 징징아 징징아 달핀유리야 달핀유리를 안돼 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하핳 좋았어 소금을 뿌려야돼 이제 아하하하 소금요리잖아 어? 뭐야 이건 머야 ㅋㅋㅋㅋ 플랑크톤? 플랭크톤 아..아..안녕하세요? 뭐야! 정상인이야 아 왜 이렇게 정상인이야! 플랭크톤이라고 하고요 네..개살버거는 하나 주세요 스폰지법 개살버거 하나 알겠어 옆집에서 놀러 오신 것 같은데 플랭크톤 너에게 줄 개살버거는 없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누구시지?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보 왜 내꺼는 안시켜?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스폰지법 없이 뭐야 얘 갖다 버려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애 뭐야 전부 볼래잖아 똥 계살버거입니다 여기 주물이요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어.. 네 네? 어 뭐야? 장난 전화? 아 네 아 죄송한데 개살버거 비법 좀 훔쳐가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친절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친절해 여기있나요? 내가 갖다드려 갖다드려 주문하세요 개살버거 비법 주문하세요 주문 비법서 하나만 주세요 스포지법 비법서 하나 이게 아니야 비법이 아니야 잘 찾아봐 어딘가 있어 어디갔냐 아 여기다 찾았다 네 손님 비법입니다 비법이요? 아 아 저 그럼 이제 도망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헐레벌떡 스포지법 아 네 사장님 그늘에서 비법서가 사라졌어 그거 방금 팔렸는데요 어? 아니 그거 팔렸는데요 플랑크톤이 사갔어요 며옹 안 돼서 보지만 빨리 플랑크톤을 빨리 잡아야 돼 으아 비법서를 도둑마렸다고? 큰일이야 도둑 오늘 플랑크톤 내 집에 가서 잡아야만해 오오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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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오 호오 화 하박 블랑크톤 빨리 내놔 아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하핳 하핳 아 비법서요 아 비법서를 다시 돌려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왠지 이쪽으로 도망가야될거 같아요 도망갔어? 티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 명씩 들어가세요 여긴 뭐지? 하하 멍청이들 나를 따라오거라 이 멍청이들아 5초 뒤에 너무 빨라 5 4 3 2 사장님 큰일 났다구요 우리 비법사를 훔쳐갔어요 땡 빨리 잡아요 그 아 이런 젠장 그렇게 스포니밥 친구들은 플랭커턴을 따라갔어요 징징아 징징아 여기 니 얼굴이야 오 셀카 잘나갔다 징징아 이게 뭐야 플랭크톱 빨리 내놔 비법소를 그 정말 유감인데 여러분들은 함정에 걸리셨어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집게사장님께서 집게사장님께서 함정에 걸렸다라는 그런 스토리인거 같아요 집게사장님이? 스토리 대단해 여러분들은 이제 함정에 걸린거에요 그러면은 집게사장님이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겠다는거죠? 이제 잡으러 오겠죠 저희를 아 왜요? 이제 그럼 우리는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살아 담으면 되는겁니다 아 그렇구나 집게사장님이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 도망치자 네에에에에에에에 우린 내 죽을거예 으일거야 멍뿔며엉 두 명? 집게사장님 우리 모두 멍불미야옹 지모쯸로 해줄거야 도망가야만해 에에에에에에 멍불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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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엉 sorta 멍불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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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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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템 야 스폰니바와 템 먹어 웃기만 안해 그냥 아주 그냥 니가 진짜 제대로 해본다 찾았어 찾았어? 어? 어 굿굿 칼같은게 없네 칼같은게 필요하네 안녕하세요 플랑크톤? 아 네 그냥 지나가주세요 모른척해주세요 요면이 요면이 네번째도 찾으세요 아니 스폰지밥 찾았어 네번째 찾았어? 너 어딨어? 스폰지밥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죽지마라 스폰지밥 진짜로 우리 함께 가자 진짜 아하하하 야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플랑크톤 야 난 이렇게 있을게 난 이렇게 야 존나 자연스러워 야 개자연스러워 아 저리 가주세요 다들 저만의 장소입니다 여긴 야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모른다니까 과연 누가 먼저 걸리나 한번 할까요? 그래 내기 내기하자 네에 아하 일단 옥상에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죽는 야 왔다 종이해 종이 마이크 끄고 어디 있는지 내가 샅샅이 봐주지 없군 어디 갔지 이 녀석 꼬고만 갔나 직계사장님 한걸음 뒤에 항상 폭탄받아라 폭탄받아라 하스포즈밥 왜 이쪽으로 와 꼬물꼬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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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만져날거야 칭찡아 네 누구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칭찡아 왜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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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좋았어 알았어 알았어 세번째 네번째 해 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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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야야 스포즈밥 스포즈밥 올라온다 올라와 야 야 스포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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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똥이 너 누구야 내가 똥이야 뭐 안줘봐 내가 똥이야 왜 똥이야 왜 똥이가 두 명이지? 왜 똥이가 두 명이지? 내가 똥이야 아니야 난 선물도 들고 있어 야야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누가 더 잘 보내줘 보자 사랑해요 노 나 lighting 사랑해요 야 이게 뚥이야 이게 내가 똥인거 같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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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 어? 누구야? 어어 핑핑아! 핑핑아! 살아있었구나! 핑핑이 우리 귀여워 핑핑이 우리 핑핑이 어 우리 개귀여워 핑핑이 핑핑이 굴러! 아하하하하 핑핑이 아하하하하 핑핑이 개귀여워 핑핑이 죽인다 핑핑이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안돼 도망가 핑핑아 죽지마 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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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동전이잖아? 이 동전을 줄 쓰면 품이야? 집게 사정이? 한도에